시컨폼을 원출판사에서 하게 되어있었어요. 계약서를 만들려고. 한 번 메일 보내줄게요. 아... 중국어로. 아... 중국어로. 응 파달러 웃겨서서지나 메일로 보내주고 영국 설탕사도 온라인으로 주도 요즘 많이 만나니까 온라인으로 보내주고 이번엔 영어고 프랑스어로 만드는 거 여기서 그러면은 작가와 대화 이런 것도 네, 행사 같은 거 코로나 전에는 좀 많이 했는데 2020년부터 코로나가 되니까 많이 못하니까 유튜브로 이제 작년부터 작년 여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가고 영상들을 또 영어 자막을 넣는다든가 스페인어 자막을 넣는다든가 중국어 자막을 넣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막 넣기를 하니까 또 다른 나라와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고 또 외국 출판사들이 한국 산진이 좀 저를 알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요 이 북도 요즘 좀 외국에서 소설에서 나타나고 있죠 유럽에서 시작해 미국 소설 시장에도 이미 하나씩 하나씩 특히 젊은 작가들 이런 작가들 책들이 출판되고 있는 거 보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지역 출판사들도 지역 콘텐츠를 어쨌든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만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세계에 팔려고 하는 움직임을 조금씩 하면 그런 거 지역 출판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들을 알아보는 또 외국 출판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술서인데 러시아에서 이런 책을 간춤을 가지고 우리가 목록을 올려놨는데 영어 목록을 올려놨는데 그걸 보고 러시아에서 홍콩이라는 역사방불관에 대해서 우리가 학술서에서 냈는데 홍콩 출판사가 이렇게 홍콩 문제를 담은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학이라든가 이런 실용수 아니면 어린이책만 팔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무거운 책들도 산진에서 무거운 책들이 냈는데 그게 나름대로 홍콩에서 알아보고 러시아에서 알아봐서 책을 저기들이 사겠다고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긴 거죠 패밀리즘 쪽 책을 우리가 산진의 목록에서는 패밀리즘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뭐 폴리아모리 책이라든가 윤리적 잠전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낼 수 있는데 좀 번역서도 있긴 한데 약간 급진적인 어성주의 페밀리즘 책들을 일본 책 아니면 미국 책을 계약해서 번역해서 낸다든가 이런 게 예술 관련 책들 산진에도 예술 관련 책을 많이 못 냈거든요 그런 부분들 낸다든가 보도연맹사건을 가지고 소설하는 편수가 안 많았거든요 안 많았는데 조갑상 교수님이 어쨌든 단편에서 시작해서 중편을 만들고 장편으로 첫 장편을 보도연맹 보도연맹이라는 사건을 가지고 장편화 시킨 거는 조갑선생님이 하셨으니까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역사서에는 언급이 되지만 소설로는 많이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소설화 작업을 했다는 그건 만회문학상까지 평가 받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철 시인 금정산을 보냈다 네 2015년에 원북은 또 원북은 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소송을 하고 최용철 선생님 그전에도 책을 내서 백성물학상도 받으시고 했던 분이지만 출판사와 만나고 관계를 하면서 책도 내고 시집도 내서 부산의 시민들한테 원부권도서 선정된 것 이런 부분도 대표적인 출판 속에 만났던 분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관계가 되고 출판사 저자들이 알려진 분보다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다고 봐야 되겠죠 첫 책을 내는 작가들이 많고 우리가 알려진 작가만 책을 내는 건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지역에서 작가를 찾아보고 또 부산 말고도 다른 지역에 있는 작가들도 우리가 글을 보고 책을 내거든요 가능하면 20대의 작가들 젊은 작가들 많이 발굴하려고 최근에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 20대의 음악 에오가의 책도 이게 딴 데 같아서는 책을 안 냈겠죠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유명하지 않더라도 음악에 대한 에오가의 생각들을 좀 우리가 시장의 스펙트럼은 어떤 계획입니까 첫 책을 낸 게 두 권을 동시에 냈는데 식탁에 대한 조금은 채식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거 이러는 거 아니면 또 싱가폴 부산 사람인데 싱가폴을 직장으로 일하는 책 아 네 또 그 다음 책을 또 3, 4권 한 거는 유방험에 걸렸 사람이지만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성의 모습이라 또 한 사람은 베를린에서 육아하고 있는 1년 동안의 경험이 이런 식으로 좀 다채롭게 20대 30대의 감성들을 담아내는 시리즈로 이렇게 보십니까 처음 출판사를 설립하고 네 1년 2년 3년 동안은 계속 적자가 났잖아요 어쨌든 시작을 했으면 좋은 결과물이 있을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가지였었고 네 초기에 어쨌든 투자를 한 거니까 네 투자를 해서 뭐 책들을 계속 종수가 쌓이게 되면 어느 시점에 되는 손익금기점을 연결해서 이익이 나는 방향으로 할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를 했던 그 정도는 예상을 했던 예상했던 3년 정도의 적자를 감수하고 4년차에 아마 학자로 전환하지 않을까 생각했고 그게 맞았다고 보이신데요 지금은 좀 안전기에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출판은 계속 위기의 연속이지 않나 아니면 사실 저희의 발행구소를 줄이고 다른 방법들 전자체계라든지 오디오국이라든가 수익모델을 다양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출판사의 위기는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게 애국에 수출하려는 이런 움직임도 수익모델을 다양하게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독소율이 떨어지는게 저지되지 않는다면 분위기가 가속될 가능성이 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